오늘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면, NB 사면을 검토했던 윤석열, 정치인은 빼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의견을 막판에 수용하고 말았다.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실시네요. 할 말을 다 한 모양입니다. 한동훈, 갑질공직자 깡패를 왜 검찰이 수사를 못하나 야당 비판을 반박하다. 금수완박법에서 중대신의 등 민주당이 고친 법안의 한 글자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역공을 제공하는 기회를 보이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참 며칠 전에 제가 전시회가 10억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세리란 SG님 말씀처럼 금금절약도 하지 않고 허세 뿌리며 살던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참, 이 뭐 금금절약해야 되죠? 여유가 있더라도 금금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투자가로 이름이 알려진 워렌 버핏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에 살던 집에서 전혀 그냥 변함없이 그냥 같은 장소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투자 가치하고 소비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인 거죠. 나랑님은 전시회 20억 서울에 늘렸습니다. 전시회 20억이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전시회 20억의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참, 예 바르는 부활님께서 부학님께서 오랜만에 박사님 우수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부정선거 조사하지 않는지 답답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준비 단단히 안 갔습니다. 부정선거 조사 가능하다고 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탈무드TV님은 자기 께 빠지게 하시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참, 여러분 아직 박경희님처럼 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선거 부정 문제를 떠나가지고 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허당들이 많은지 이왕 하는 일을 깔끔하게 해야죠. 제가 참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무슨 일이든 간에 깔끔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일을 그렇게 뭡니까? 나라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법령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좀 깔끔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방을 터지냐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좀 딱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국민들에게 욕을 처먹고 뭡니까?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왜 이를 그따위로 하냐 이야기입니다. 이를 말끔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뭡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뭡니까? 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킬 거니까 꼼짝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허당처럼 해가지고 일처리를 그렇게 뭡니까?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간에 저는 아주 행편없는 사람을 보니까 밥 먹고 일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큰일입니다. MB 사면을 검토했던 윤석열 대통령 정치는 빼달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막판에 수용했다. 이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서 이번에 사면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져 버렸으니까 특히 MB에 대한 사면 약속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20년이나 감옥에 있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뒤집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이제 이번에 밝혀진 거죠. 밝혀진 겁니다. 진짜 실세 장관이고 신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안 전 의원 전병헌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기 전 국가원장 등 사면 및 복권 가능성이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명 복권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사면은 국민 정서와 엄격한 법원칙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이 기자 취재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옳다고 보거든요. 상사가 되면은 신이 많은 부하들 이야기를 아주 경청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수사에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저 친구가 사심에 따라서 뭔가를 한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내한테 직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동훈이가 사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짧은, 만난 지가 짧은 장관과 대통령 관계하고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저 친구는 진짜 옳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 친구지 자기 사심 때문에 말을 비틀거나 그렇지 않는 친구다.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본인이 체덕을 했기 때문에 장관 가운데서도 다른 장관하고 다른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용하는 걸 보니까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구나. 최소한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구나. 저 친구는 절대로 사심에 따라서 조언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게 된 거죠. 이번에 다시 한 번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파워도 확인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반대를 무립치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왜 했는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처리 같은 걸 잘하게 되면 그러면 더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신을 가지고 국민 입장에 서서 검사가 추구해야 되는 정의와 부정이란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일에서 확실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을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많이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기회를 잡아가지고 뭡니까? 대권고지에 올랐지 않습니까? 사심을 내려놓고 자기 앞에 주어진 그런 기회를 100% 활용한 것은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꺼져가는 촛불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가는 걸 보니까 이런 것도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들 하기보다도 분명히 뭡니까? 법률적인 약점을 한동훈 팀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정말 부하 한 명 정도 가지는 것은 엄청난 행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남국을 해체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인의 큰 그런 역할을 해낼 것이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담대함과 지략이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오른쪽에 써야 되는 거죠. 진실 쪽에, 사실 쪽에, 정의 쪽에. 악과 전쟁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악함과 결투를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뭘 놓고 한반도의 미래와 한국인의 안의와 생명과 자유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볼 만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기사를 보고 양정국 님이 많은 분들이 찬성 의사를 필요했는데 이번 광복절에서 정치인들을 제외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고 앞으로도 정치인 사면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77명이 찬성하고 32명이 반됐는데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 남룡에 대한 그동안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정국 님은 정치인 사면은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최찬수 님은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은 조금 여러 생각이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국회의원 지금 대구 강력시 정치인이 빠진 사면에 반전기회였는데 아무 감흥도 없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백인이면 백인이 다 자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냥 홍준표, 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 시장의 의견이다. 그렇게 보시고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아주 그냥 반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은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2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습니다.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또 홍준표의 시각과 한동훈의 시각 그리고 윤석열의 시각이 다 충돌하죠.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권과 임명권, 사면권은 다 대통령의 권한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 말씀처럼 검찰의 잣대로 한 거고 밋밋하고 감동이 없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지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가 참 많네요. 대부분 반대를 하네요. 정하택님은 홍준표 시장님 중심 잡고 일관순이 있게 정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대통령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되거든 해야죠. 이렇게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라는 것은 고유 권한이니까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논평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가장 핫 핫픽이자 정말 한동훈이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똑똑한 사람한테는 대책이 없는 거죠. 마술 대책이. 민주당의 변호사 출신들이 아마 수십 명 될 겁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짱구를 돌려가지고 검수완박법을 다 조문을 만들었을 건데 어떻게 이거 하나 못 만들냐. 그렇게 내가 나무라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그냥 허당처럼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 못하게 검찰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변호사들이 수십 명 있을 건데 일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못나게 허당처럼 흐리멍텅하게 처리하냐. 세상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일을 흐리멍텅하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일을 흐리멍텅하게 처리하게 되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장관이 일을 흐리멍텅하게 처리하고 대통령이 일을 흐리멍텅하게 처리하고 사장이 일을 흐리멍텅하게 처리하고 가장이 일을 흐리멍텅하게 처리하면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